학생의 시선 학생의 시선 학생의 시선 학생의 시선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 오늘은 굉장히 뜻깊은 날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? 작년에 6주년을 기념한지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서 7주년이 되었다는 겁니다 축하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활동하면서 진짜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만큼 여러분들과 우리가 굉장히 단단해진 것 같고 또 항상 여러분들께 항상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. 네, 오랜 시간 동안 저희 믿고 응원해주시는 프리마조나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감사드립니다. 네, 앞으로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갈 거니까요. 아직 보여주고 싶은 것들도 많고요. 아직 보여주지 않은 것들도 많습니다. 그러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고 많이 응원해주세요. 지금까지 에르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